자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제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기본적인 반복문 제어의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반복문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반복되고 있는 그것만 일시정지시키고 아니 걔만 스킵하고 다시 반복이 계속되도록 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거 실행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추가됐을 뿐이고요. 얘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니까 0부터 9까지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0부터 4까지만 출력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이 들어갔고요. i의 값이 5가 됐을 때 break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i가 1씩 증가하다가 5에 딱 5가 된 상태에서 진입됐을 때 이 부분이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 break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키워드가 하는 역할은 현재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반복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break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복문을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과 자 또 하나는 바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어떤 것이든 서로에게 들어갈 수 있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어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계속된다는 뜻이죠.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쭉 실행이 됐는데 한 번 위에서부터 카운팅을 한 번 해 볼게요. 자 0, 1, 2, 3, 4, 어라? 6, 7, 8, 9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 5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5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보니까 i의 값이 5가 됐을 때 continue를 만난 거예요. 자 continue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문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continue를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지되고 다시 반복문이 try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tinue를 만난 이후에 나오는 반복문의 내용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문 자체는 계속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continue. 자 break와 continue. 차이점 아시겠나요? break는 반복문을 종료. continue는 그 순간에만 종료시키고 반복문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continue와 break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